카페가 뭐하는 곳인지를 잊어버린 손님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하다하다 이제는 카페에서 돌잔치까지 벌였다는 제보가 전해져 화제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카페 업주 A씨는 지난 17일, 낮에 방문한 일가족 손님들이 너무 시끄러워 뭐하는지 봤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딸과 손녀, 손자로 구성된 이 일가족은 카페를 대관한 것 마냥 한 공간을 차지하고 웃고 떠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면 카페 의자 위에 아이를 세워두고 가족들이 이를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이 앞에 카메라를 든 남성이 보이죠. 놀랍게도 카페에서 아이 돌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귀여운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기까지 했다는데요. 이에 보다 못한 A씨가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하자 손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냐며 애기 돌이라서 사진 좀 찍으려고 했다고 되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료를 엎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에게 의자는 제자리에 두라고 했더니 손님 의자 정리도 시키냐며 싸가지 없다 등의 폭언까지 했다는데요. A씨는 돌 사진을 무슨 저가 카페에서 찍냐며 오늘도 다사다난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여기가 한국이라니 진짜 신박한 진상이다. 저 아이가 어떻게 클지 예상이 된다. 카페에 전세낸 것도 아니면서 요란하네 등의 일가족의 무개념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